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브레이크 오일 패턱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수분이 많아져서 성분을 많이 잃게 되면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든 차든 브레이크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뭐 브레이크 오일이 다 수분화 됐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동거리가 길어지다 보면 사고가 안 날 것도 날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을 체크해주고 보통 매뉴얼에선 3만에서 4만에 한 번씩 갈아주라고 돼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5만이 넘게도 안 갈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들긴 되니까 하지만 제동거리가 짧아진 건 사실이고 브레이크가 잘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리에서 이런 제품을 하나 구매해 봤어요 2000원 정도로 좀 할인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구매를 했는데요 누르면 이렇게 수분이 이제 배터리가 있다는 표시가 이렇게 뜨죠 여기에 물을 꽂아주면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3%가 넘어가면 여기까지 불이 들어올 것이고 수분 함량이 정상 1%에 2% 정도면 가운데로 뜰 것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제품을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 브레이크 오일을 구매를 샀습니다 이건 새 제품이니까 당연히 정상이 나와야겠죠 수분 함량이 거의 0% 빼고 하다 보니까 수분 함량이 거의 0%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보이시죠 자 여기가 브레이크 오일 들어있는 곳이구요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이거 빨간불 도는 거 보이시죠 빨간불 수분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습니다 이거는 빨리 갈아 줘야 돼요 빨리 갈아 줘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4% 를 넘어갔어요 에이 자 여러분들도 브레이크 오일을 멀쩡한데 갈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씩 체크기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몇 년을 더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방정비보다는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방법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벤텔리티비의 벤텔리였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